여러분들은 아까 높이 있어서 고개도 아프시고 하실 테지만 저처럼 목 짧고 얼굴 크신 분들 안 계시니까 쳐다보는데 큰 무리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여러분들께 우선 학원에서 진행하게 될 실무 수습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동등한 입장이 되신 거죠. 저도 손해사 정사, 여러분들도 손해사 정사.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나 내빈들은 빼겠습니다. 합격생을 위주로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나머지 분들은 축하해주러 오신 거예요. 이거 안 들으셔도 되는 분들이에요. 손해사 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실무 수습이라는 걸 거쳐야 됩니다. 물론 경력이 일정 기간 있으신 분들은 실무 수습 안 하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보험사 쪽에 경력이 있어서 실무 수습 안 하고 손해사 정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보험사에 계시던 분이 아니시라면 이 실무 수습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돼요.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차 시험 합격하신 분이 2차 시험 볼 수 있고 2차 합격하신 분은 반드시 실무 수습을 거쳐야만 손해사 정사 등록이 가능합니다. 어디에? 금융감독원에. 그러면 실무 수습은 저희 학원에서는 어떤 실무 수습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는 실무 수습 단계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실무 수습 대상자는 신체 소련사장에서 합격자 해서 합격자만 들을 수 있죠. 합격자가 아니신 분은 안 들으셔도 되고 지금 고개 많이 아프실 텐데 이렇게 연료하셔서 들고 계신 우리 교수님들 안 들으셔도 됩니다. 너무 열심히 강의 안 들으셔도 되고요. 그 실무 수습 기간은 법인 손해사 정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보험회사 또 이런 데서 할 수도 있고요. 저희처럼 학원에서도 진행하는데 저희도 원래 학원 이름으로 실무 수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원이 보상TV 손해사 정 법인이라는 곳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후원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실무 수습 구성 내용은요. 손해사 정 이론 및 실무 강사들을 많이 초빙하세요. 저도 실무 수습 강사로 들어갑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수업을 하셨던 교수님들 그리고 그 외에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교수님으로 초빙해서 여러분들이 실무 수습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논문 작성, 지도 및 발표까지도 학원에서 다 여러분들 챙겨드리게 되고요. 모집 기간은 10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며칠 안 남았죠? 여러분들 빨리 하셔야 됩니다.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인원이 넘어가면 커팅할 수도 있습니다. 선착순입니다. 빨리빨리 진행하시면 좋고요. 실무 수습 기간은 6개월간입니다. 법적 기간이죠? 11월 1일부터 해서 6개월간 실무 수습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무 수습 개강일은 11월 3일 토요일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해서 6개월간 여러분들께 강의 및 실무 수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신청 과목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홈페이지 꼭 참조해 주세요. 여러분 TV 마케팅에도 보이죠? 홈페이지 꼭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수습 내용은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는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저도 듣고 싶은 강의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여기서 강의를 해요. 그런데 저도 제 전문 분야가 있고 제 전문 분야가 아닌 이런 것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 강의지만 저는 자격이 안 돼서 학원에서 안 받아줍니다. 여러분들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이런 거 있으시면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실제 현실에서 많이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이 주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보사모라고 해서 학원에서는 보사모 1, 2, 3, 4기에서 저희 학원에서 강의 들으시고 합격하시고 실무 수습한 분들에게 각 기수별로 저희가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 1, 2, 3, 4기까지 나왔고요. 작년도가 4기였죠. 여기서 4기는 4기 치다 4기 아니고요. 그냥 1, 2, 3, 4, 4기입니다. 그 4기까지 해서 저희들이 실무 수습하신 분들이 100% 취업에 성공하고 자격증도 100% 취득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실무 수습 그냥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실제 제가 모 회사에 있을 때 제 밑에서 실무 수습 봤던 직원이 있었어요. 그 직원은 6개월만 채우고 어떻게든지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오셨던 직원인데 논문만 3번 빠꾸 맞았습니다. 그런데 논문 빠꾸 맞을 때 죄송합니다. 빠꾸라는 표현을 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논문 통과 안 됐을 때 금감원에서 누구한테 전화 오느냐 담당 손해사 정사 때 전화 옵니다. 엄청 짜증나요. 욕도 많이 먹어요. 실제로 한 거 맞느냐 이런 거 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한 명도 실패한 사람 없고요. 취업하신 것도 보면 보험사부터 보험 자회사인 KCA나 삼성생명서비스나 이런 데 다 취업하셨고요. 독립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100% 저희들이 손해사 등록을 완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 인스티비에서 하는 이벤트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인스티비하고 보상TV에서 실무수습 후기를 모집한 걸 안내를 먼저 하고 갈게요. 제가 1년만에 이걸 하다 보니까 멘트가 살짝 꼬이는 것도 있네요. 그리고 작년보다 좀 더 깨알 같은 글씨로 적어놓으셨는데 저는 작년보다 늙어서 노안이 좀 더 왔대라는 걸 고려를 안 하시고 PPT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PPT 만드신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뵈려고 그래요. 왜냐? 제가 1년 나이 먹은 만큼 PPT 글씨도 좀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1기, 2기, 그리고 3기 이렇게 해서 쭉 저희한테 보상TV를 받으셨던 분들의 후기입니다. 그분들이 만족도가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봐도 저희 커리큘럼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 선배님들도 아주 만족스러운 후기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수료하면 이렇게 사진도 찍어서 학원 홈페이지에서 많이 보셨죠? 학원 홈페이지 가면 각 기스별로 이렇게 하고 또 기스별 모임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보상호 하신 분들은 AS도 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학원에서 실제 1, 2, 3, 4기 분들 놓고 AS 강의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분들 정기적으로 모임도 갔습니다. 이따 여러분들 내빈 인사할 텐데 거기 보시면 보상호의 임원분들도 오셔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될 거고요. 지금도 꾸준히 모임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음 달에 또 여기 어디 가신다 그랬죠? 충북 옥천에서 또 이렇게 단합대도 한답니다.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보상호들이 똘똘 뭉쳐서 좋은 데에도 많이 갑니다.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저도 좀 데려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럼 여기가 이렇게 단합대에